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모았는가가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는가를 결정한다. 이걸 제어할 수 없다면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한다. 반면 이게 가능하다면 절반의 성공이라 보면 된다. 나머지는 시간만 사면 된다. 투자 원리는 매우 심플하다. 그럼 돈 굴리는 비법을 알아보자. 돈 불리기는 벌기, 모으기, 굴리기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유산을 받거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누구든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심보는 자칫 범죄로 이어지기 쉽고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심보도 도박성이 강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3단계 굴리기는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투자는 90%가 성공, 주식 투자는 90%가 실패를 경험한다. 3단계를 잘 거치면 4단계 돈 지키기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데 대부분 세금과 위험의 피에 대한 내용이라 아직은 몰라도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바이런 베인님이 지으신 젊은 부자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원룸 빌라에서 기적이 빨아가며 쌍둥이를 키우던 20대 때부터 숱한 경제적 위기를 겪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과 투자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요. 다양한 사업과 주식,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40살에 은퇴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수성가형 부자라면 누구나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벌기, 모으기, 굴리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버는 것은 적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굴리기에만 그것도 주식으로만 돈을 벌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굴리기보다는 벌기에 더 큰 힘을 썼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버는 것을 쓰기에 바빠서 모으기에는 거의 손을 놓았었습니다. 그러니 모은 돈을 굴리기도 할 수가 없었죠. 이제서야 월급 위에의 소득원을 만들고 월급 위에의 수입을 모으고 그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세 가지 벌기, 모으기, 굴리기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자 2장 직장이건 창업이건 일단 좀 벌자 3장 종잣돈 만들기 불변의 법칙 4장 개미를 위한 시장은 있는가 5장 내돈내산 부동산 투자 실전 가이드 6장 돈 말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 이번 시간에는 1. 자수성가형 부자라면 누구나 3단계를 거친다 제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2.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3. 개미를 위한 시장은 있는가 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수성가형 부자라면 누구나 3단계를 거친다 이 앞에는 제가 인트로에서 읽었던 거고요. 그래서 3단계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단계 돈 벌기 먼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있지만 공무원은 마흔에 은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봉이 더 높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2000년대보다 채용인원이 줄었고 준비해야 할 스펙이 더 많아져서 입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마흔의 조기 은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간의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나는 20대로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유형 1. 일단 나는 원래 직업인 영어 강의를 할 것이다 안정적인 급여에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 언제나 대박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3년 내로 월평균 수익 천만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일에는 강의 및 영상강의 촬영을 하고 주말에는 과외를 두 군데 잡아서 진행한다 즉 주된 소득은 강의를 해서 버는 것이고요 영상강의 그리고 과외를 해서 부가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인 영어 시장이 아닌 여기서 성인 영어 시장은 토익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훨씬 큰 중고등 입시 시장을 두드려보겠다 두드린다고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유형 2. 만약 영화에 대한 지식마저도 사라진 상황이라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세일즈를 할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아마존, 이베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유통기간이 긴 건어물 위주로 농협 하나로 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매대 권리를 매입해서 판매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쉽고 편하다는 소문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수수료는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몰을 운영하며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문서 작성 업무, 맛집 블로그 글 올리기, 유튜브 채널로 3개의 물품 촬영 및 개봉기 업로드 등을 통해 구글 에드센스 광고료 등 추가 수입을 노릴 것이다 여기서도 주소득은 온라인 판매고 문서 작성, 블로그, 유튜브로 부가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추가 수입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 추가 수입은 전부 모으기와 굴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 3. 식재료를 식당에 납품하는 유통 관련 사업을 할 것이다 중고 냉동 차량을 대출로 매입해서 육류 및 해산물을 납품할 것이다 힘든 일인 만큼 경쟁이 덜하고 마진율은 높다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일수록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다 단기간에 종잣돈을 만들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 신선육 고르는 법과 고기 손질 등에 관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것이다 또 신선육 배송 중의 이동시간을 이용해서 실시간 영상을 만들어 편집 없이 꾸준히 올릴 것이다 고기 맛집 소개, 고기 맛의 비결, 도축 장인이 전하는 맛있는 고기 구별법 등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것이다 이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보다는 신선육의 배송 주문 의뢰에 맞춰져 운영될 것이다 여기서도 식재료 납품 사업이 주소득이고 유튜브를 해서 부가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유형 4. 일반 직장인이다 중견기업으로 오후 7시 퇴근이다 종잣돈이 없는 직장인이 돈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은 투잡,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출퇴근한다 평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주말에는 풀로 배민 라이더스 일을 한다 몸으로 때우고 발로 뛰는 일은 종잣돈을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 아무리 다양한 투자기술을 익힌다 할지라도 투자 금액이 소소해서 투자 수익률은 높지만 수익 금액이 미미할 경우 시간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 고로 젊은 시절엔 몸을 움직여야 한다 나도 유학 시절에 새벽 공사 인력, 저녁 주방 보조, 주말 심야 야채 배달 및 판매라는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벌었고 그 종잣돈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주거비 및 생활비를 충당했다 여기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속하는 직장소득이 주소득이고요 시간 날 때 배민 라이더를 통해서 추가소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4가지 유형에서 무엇을 선택하건 핵심은 이렇다 휴무일은 월 2회 정도로 하고 미친듯이 일하는 것이다 죽도록 일하고도 다음 날 한숨 자고 나면 멀쩡한 게 20대의 축복 아닌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많이 버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2단계 돈 모으기 종잣돈은 안쓰기가 포인트다 안쓰기의 최대 장애물은 자동차와 명품이다 이 두 개로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은 늘어나고 계좌 잔액은 줄어든다 종잣돈 모으기에는 담배, 커피, 술 등의 기호식품과 취미생활 등이 장애물이다 적당하게 타협을 봐야 한다 대개 당장의 쾌락을 중요시하면 기호품 소비 비율이 높고 종잣돈 구간은 길다 충고하자면 그 어떤 쾌락도 종잣돈을 손에 줄 때의 기쁨보다 크지 않다 나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모든 소비재를 철저히 배제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난 고급 주택을 매수할 때까지 보유한 지 15년 넘은 코란도 차량을 계속 탔다 무조건 안 쓰고 버티며 종잣돈을 만들어라 훗날 분노의 쇼핑으로 응징해 주면 된다 대개 분노의 쇼핑을 너무 일찍 하기에 나이 들어서 잔고는 비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부자들에 대한 분노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모으기도 앞에서 이야기한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유형 1은 3년간 월평균 수익 400만원 1억 4천 4백만원이 모이고요 추후 3년간 월수익 1천만원 3억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산 4억 4백만원이 됩니다 가외 월 100만원 곱하기 2건 곱하기 연 10개월 곱하기 6년 1억 2천만원 생활비는 월 50만원 종잣돈 모일 때까지 부모집에서 기거하는 뚜벅이죠 더하기 강의 마케팅 비용 월 50만원 최초 3년 그래서 생활비는 100만원입니다 유형 2에서 3은 3년간 월평균 수익 400만원 추후 3년간 월평균 수익 1천만원 해서 4억 4백만원을 모으고요 생활비는 월 50만원 더하기 비용 50만원 여기서 비용 50만원은 매출대비 증가합니다 유형 4는 3년간 월수익 400만원 추후 3년간 월수익 500만원 그래서 3억 2천 4백만원이 되고요 생활비는 위의 유형과 똑같습니다 월 300만원씩 적립하면 대략 유형 1은 20개월 즉 1년 8개월 후 유형 2에서 4는 이자 및 시세차익 제외하고 40개월 후 즉 3년 4개월 후에 1억원의 적립이 가능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건 종잣돈 1억이 모일 때까지 미친 듯이 허리띠 졸라매고 최소 생활비 50만원 외에는 적립식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 3개 종목인 삼성전자 우 33% 현대차 우 33% 미국 S&P500 34% 적립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식 2개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소득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보다 꾸준히 모으기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 수익의 짜릿한 맛에 빠지다가는 자칫 근로수익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테마주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어린 나이에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다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모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만 말해보자 첫째, 2017년 서울 아파트 가격과 2019년 가격을 비교해보라 1억원으로 2017년에는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지만 2019년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치자 2020년 7월에 종잣돈으로 주당 1200달러에 사야 할 테슬라 주식이 불과 한 해 전인 2019년 7월에는 주당 200달러에 살 수 있었다 좋은 아파트와 주식은 일찍 살수록 싸다 셋째, 오렌 버핏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더 뛰어난 투자자들이 많지만 그의 누적 수익률이 압도적 1위인 이유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모아야 합니다 3단계, 돈 굴리기 종잣돈이 모였다면 굴리기를 시작해보자 첫 투자는 빌라와 소형 아파트만 한 게 없다 여차하면 내가 투자한 매물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 1천만원부터 빌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3천만원부터는 빌라와 소형 아파트 경매가 가능하다 5천만원부터는 소형 아파트 갭투자가 가능하다 1억원부터 중소형 아파트 갭투자 혹은 본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실거래 한 채 구매가 가능하다 당신이 워렌 버핏 같은 본능 조절 능력이 없다면 주식 투자는 최대한 늦게 시작하기 바란다 초기에는 부동산 투자로 장기 투자의 기본을 배우는 게 좋다 주식은 1위 1위 하다가 좌절감에 빠지기 십상이다 주식은 장기 투자가 기본인데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30%씩 상승해도 금액이 별로 티가 나지 않으니 결국 테마주 동전주로 가기 마련이다 어차피 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가치 우량주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면 추후에 여유자금 가지고 해도 된다 아직 반 100년은 주식 투자할 수 있으니 여유 가져도 좋다 무조건 부동산으로 첫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도 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고요 주식 투자로 성공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위험부담이 적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투자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빌라나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차 펀드에서 적립한 1억원으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 청약을 시도하겠지만 가점이 낮고 경쟁률도 치열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 gtx 역세권의 갭 1억 아파트 즉 자본금 1억원으로 전세를 낀 아파트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차 늘어난 월 수익의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 금액 1억원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광역시의 부동산 투자 3년 이후에는 월 천만억씩 벌기 때문에 그거를 1년 저축하면 1억이 됩니다 대구 부산 울산 세종의 갭 1억 아파트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1에서 3% 정도가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최대 3년의 기간을 활용하여 투자하겠다 6년차 2주택 유지하면서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 50%는 국내 플러스 미국 인덱스 ETF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 나머지 50%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로 성장주 중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개별 주식 투자 이때도 삼성전자우 현대차우는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즉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인 다음부터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7년차 아파트 2채의 수익률을 보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를 택할지 아니면 보유 연장할지 선택 양도세 면제를 택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와 유형 1에서 3에서 발생하는 추가 근로수익 3억 6천만 원을 이용해서 서울, 마용성, 강남을 제외한 핵심지의 전세를 낀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갭투를 하겠다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차 이후의 투자는 두리뭉실하게 표현했다 7년차까지가 고비일 것 같고 그 이후 5년간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다 원래 자동차도 1단에서 토크가 크게 걸리고 기름도 가장 많이 먹는 법이다 시속 80km에서 자동차의 연비가 가장 좋다는 사실이 돈 버는 이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다 대략적인 예상으로는 4년차 때 순자산 1억 원, 5년차 때는 2억 원, 6년차 때는 4억 원, 7년차 때는 8억 원 이런 기하급수적 자산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7년차에서 똘똘한 한 채 구입 혹은 꼬마빌딩 투자를 통해서 자본투자의 선순환이 발생하리라 본다 7년차 세팅이 되면 이후에는 방향만 맞으면 저절로 흘러간다 이 모든 선순환은 첫 3년의 시간이 결정할 것이다 저자는 계략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젊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나 직장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이 생겼다 내가 취업 준비를 하던 당시 H백화점 점장이었던 작은 아버지는 전혀 부자가 아니고 30평형 아파트에 살며 그랜저를 모는 그저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또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은행의 본점 인사 부장도 화려한 법인카드 뒤에서 용돈 아껴가며 살고 있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그토록 꿈꾸던 대기업 공무원에 합격해봐야 돈 문제로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일 뿐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나는 직장생활만으로 부자가 되는 꿈은 포기하게 되었다 사회초년 시절에 나는 안정적인 살보다 부자의 삶을 꿈꾸며 성인 어학원 일을 시작했다 여기서 성인 어학원은 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와 행운이 세홍지마처럼 반복되다가 강의 5년 차에 꿈에 그리던 억대 연봉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봐왔던 억대 연봉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맛볼 겨를도 없이 나는 현실의 삶을 이어가야 했다 여전히 2001년식 코란도 화물벤을 타고 있고 정심으로는 라면의 김밥 혹은 된장찌개 백반을 먹고 있었고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었다 분명히 억대 연봉이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했다 2006년 당시에는 억대 연봉이 흔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자긍심의 어깨뽕이 치솟아 하늘을 찔러댔지만 실제 삶은 달라진 게 없었다 투룸빌라에 살고 있었고 마트에서 몇백원 더 저렴한 계란 한 판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 한우를 구워먹는 것은 부잣집에서나 하는 럭셔리 문화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여전히 구질구질했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낄 즈음 고등학교 동창 제2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은 부모님으로부터 대구 범원의 거리 인근의 33평짜리 아파트를 받았다고 했다 이 아파트는 강남아파트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제일 비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피카츄가 쏜 100만 볼트 전류가 온몸을 휘감는 전류를 느끼며 탄식했다 앗 결국 이건가? 즉 월급을 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여야 된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제2의 아버지는 고위 교육 공무원을 지낸 엘리트였는데 빼어난 공부머리는 일치감치 첫째인 딸에게 다 물려져버리고 제2에게는 하나도 안 물려주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집의 재산은 놀랍게도 제2의 어머니가 거의 다 읽어낸 것이었다 아버지는 좋은 머리와 공무원 시절의 환호한 인맥을 통해 얻어낸 주식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짧은 시간에 주식 계좌를 시원하게 다 털어내셨고 지금은 넓은 저택의 바닥을 밀대로 밀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제2가 전해주는 어머니의 돈 버는 기술은 대단함 그 자체였다 처녀 시절에 시작한 일수 놀이로 돈 버는 데는 돈이 최고라는 기술을 자식에게 몸으로 보여주었다 돈 떼먹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잡으러 제2를 대동하고 다녔다 하니 대단한 여장부였던 모양이다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빌라 건물을 지업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공사 인부들을 모아 팀을 꾸렸고 감리도 직접 보면서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했단다 그리고 빌라와 상가 건물로 1억 천금을 벌었고 딸이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 다 마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했다 아들에게는 자동차와 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머리도 함께 주었다 제2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본업으로 무역업체를 경영하고 있지만 유통업과 대부업으로 투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현재 4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이고 차도 3대를 굴리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주위에 만나는 친구는 거의 없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피우던 담배도 돈 아깝다며 끈은 짠돌이다 돈 아껴 쓰는 습관과 돈 버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덕에 자기 사업체를 몇 개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ELS나 펀드로 재투자한다 짠돌이짓 하는 것이 얄밉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2는 내가 만난 최고의 종잣돈 마니아다 정식값 아끼려고 법인차로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출근했으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제2와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S는 현대대구 경북지역 성인어학원 매출 1위 강사다 그와의 만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당시 업계 1위 강사로부터 후계자로 선정되어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S는 나보다 두 살 많았지만 이제 진입한 신참이었다 S와 나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를 샀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S를 만났다 그의 넋두리가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20평대에 살고 있었다 나는 투자용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20평 아파트의 은행빛이 있었다 나는 이미 은퇴를 한 이후 하루 2시간만 일하는 반퇴 라이프를 살고 있지만 그는 강의만 하루 10시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창업과 다양한 투자를 통해 현금 흐름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S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이 50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S는 자주 해외여행을 갔고 명품옷과 명품식의 쇼핑을 즐겼다 초창기에는 2년마다 타던 차를 바꾸었고 분위기 있는 바에서 고급 양주를 마셨다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고 내가 떠난 자리에서 업계 1위 스타 강사로서 대단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었다 무엇이 그와 나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쇼핑 리스트라고 말하고 싶다 그와 나의 구매 목록이 달랐다 나는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았고 투자기간 동안에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맸고 더 큰 집으로 옮기기 위해 감가상각이 있는 상품에 대한 모든 구매를 제안했다 억대 연봉이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내가 부모의 도움으로 시작선이 달랐던 제의를 따라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절약, 저축, 투자 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 반면 들어오는 현금이 큰만큼 씀씀이를 늘렸던 S는 30대에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40대 후반이 된 지금은 올드 패션이 되어버린 명품 옷가지와 액서서리만 남았다 푼돈은 모아봤자 푼돈, 티끌 모아 티끌 젊은 세대들이 신세 한탄하며 내뱉는 말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을 30년간 날마다 모으면 이자 합쳐서 6천만 원이 되는 원리를 깨달은 20대 후반 이후로 나는 밖에서 커피를 사 먹는 일이 없다 부자들의 조언은 대꾸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 누군가는 꼭 그렇게까지 공상 맞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 지금의 내가 누리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20대 시절에 내 몸에 익힌 궁상 맞은 행동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푼돈은 푼돈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푼돈이다 당신이 푼돈의 가치를 그렇게 매겼다면 당신에게만큼은 그 정도의 가치가 맞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에 복리의 마법을 더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아껴서 잘 산다기보다 아끼는 마음이 습관으로 몸에 배게 되면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노력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부자로 가는 첫 단계인 종잣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향후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도 정말 좋은 내용이죠 차나 화려한 사치품을 사는 게 아니라 강가 생각이 안 되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잘 버는 게 아니라 잘 모으고 잘 굴리는 게 핵심 창원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혈혈단신 대구로 올라와 쇼핑 유흥거리인 동성로에서 옷가게를 시작하여 지금은 대구 부동산계의 건물이 된 일을 보면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본인의 옷가게가 있던 허름한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의 입찰에 낙찰받은 것이 그의 첫 번째 부동산 투자였다 당시 이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자산 가치가 10에서 100으로 성장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1에서 10으로 올라간 시간보다 훨씬 짧았던 것이다 수많은 재테크 서적들도 이 점에 주목한다 빈손에서 종잣돈 3천만 원을 모으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3천만 원이 1억이 되는 시간은 훨씬 짧고 1억 원이 5억 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더 짧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주위 자산가들도 공감하는 바다 이는 항상 검소한 옷차림에 겸손한 말투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잃지 않았다 유흥에는 돈을 아끼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에 필요한 돈은 아끼지 않았다 경제기사 읽는 시간도 아끼지 않았고 투자에 대한 고민은 나부늘보처럼 오래 했지만 결단 이후의 행동은 황소와 같았다 그는 나와 비슷한 연배로 그의 아이들도 애의 바르고 겸손하며 계산은 철저하나 탐욕스럽지 않았다 부자들의 모습이었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비슷하다 푼돈 경시하지 않고 써야 할 돈과 아껴야 할 돈을 잘 구분한다 나는 그들을 만나면서 돈을 잘 굴려 큰 돈 만드는 기술도 결국 큰 돈 아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 평생 부자의 습관만 연구해온 토마스 스탠리는 자신의 명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부자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하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2001년에 구매한 코란도 자동차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대표답게 느껴지는 차량으로 바꾸라고 주위에서 하나둘 입을 보태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자동차는 언제나 나에게 있어 차순위였다 선순위는 언제나 집이었다 걱정위원회 위원들의 애정어린 질타에도 나는 집 1순위 원칙을 고수했다 집을 장만하고 사업도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세단 차량을 구입했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구매에 대한 쇼핑을 자제한 것이 종잣돈 시기를 앞당겼고 결과적으로 은퇴를 앞당겼다 쇼핑은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굴리기의 한 방법 주식입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까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역대 최악의 주식 하락장인 대공황 시기에 90% 가까운 공격적인 투자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는 투자 초창기 10년간은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보였으나 중소형주 장기 투자 방식을 통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학자의 실전 성공의 희귀 사례로 기록에 남았다 케인즈를 제외한 나머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사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1920년대 인물까지 거론하는 것이다 케인즈는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거기에 부하 내동하기보다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단기적 투기꾼에서 장기적 투자자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전면 수정했다 훗날 가치투자의 대가 오렌 버핏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 자신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과 함께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평했다 1만 파운드의 자산이 사망할 당시 40만 파운드를 훨씬 넘어섰으니 이론과 실전 모두에서 성공한 케인즈조차도 자신이 가진 주식의 83%가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했을 정도로 주식 투자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오히려 주식은 겁쟁이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겁쟁이들은 버는 것보다 어렵게 번 돈을 날리는 게 더 걱정인 부류다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개별 주식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 운영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 원금 송실의 가능성이 없는 애적금을 선호하지만 투자 공부를 통해서 용기를 낸 겁쟁이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투자 상품으로 뛰어들기도 한다 IMF를 거치면서 우량주도 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개별 주식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100%의 수익에 근접할 정도로 안전하면서도 5에서 8%의 중수익을 가져다주는 ELS, DLS 상품을 선호한다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노리는 유형은 인덱스 펀드나 우량회사들로 구성된 코덱스 200 ETF 상품을 구매한다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나 미국 우량 주식들로 구성된 S&P 500 ETF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자산 증식보다 현금 가치 하락에 신경 쓰는 은퇴자들이 경우에는 시세 차익보다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로 배당주 펀드로 들어가기도 한다 직접 투자 시 알아둬야 할 개별 회사의 퍼, PBR, ROE 같은 투자 지표나 옵션 만기일의 영향, 차트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와 같은 전문 투자자들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용기냉 겁장이들은 주식을 큰 돈을 벌여다주는 마법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은행보다 조금 더 나은 금고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일개 회사는 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나라의 주식 시장은 각종 위기를 맞으면서도 결국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 말이다 주식을 은행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월급을 매월 주식 계좌에 쟁여둔다 결국 투자의 대가들이 말한 분할 매수 장기 투자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용기된 겁쟁이들의 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 투자 대가들이 주식 성공 방식을 몸소 익혀나간다 자산이 불어나는 걸 보고 직접 투자에 나서볼까 싶지만 이내 곧 포기한다 겁쟁이니까 즉 여기서는 겁쟁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주식 시장을 대박을 칠 수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익률 만큼만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별주에 투자하면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이렇게 ETF나 ELS 같은 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할 성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은행에 적금하듯 주식 시장에 적립하라 주식 투자를 저평가된 회사를 발굴하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식의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주식 투자를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투자가 매우 쉬워진다 월급 타서 10%를 적금 넣듯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인덱스 펀드에 월급의 10%를 적금 넣고 있다고 주위에 알렸을 때 이를 반대할 금융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경계 대상 1호다 단 조건이 있다 당신이 주식을 멀리하지는 않지만 무섭게 느껴지는 겁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식 실패담은 초심자의 행운과 함께 찾아오는 겁대가리 상실로 시작된다 나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주식 투자 성공은 알면 알수록 고차원 방식으로 바뀌어 갔고 험난해졌다 이런 이유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쉬운 유형은 주식 시장을 완벽에 가깝게 연구한 사람이라기보다 약간의 용기를 낸 겁쟁이다 주식을 멀리할 이유가 없다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대안이 많지 않다 겁만 약간 내도록 하자 시장을 이길 자신감만 없어도 절반은 성공이다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할 때는 투자라고 생각하지도 말자 이제부터 주식은 적금 붓기다 이때만 해도 이자가 낮아가지고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이자보다 높은 게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에 실패할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주식 투자의 기본 공식이다 그 외에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 원칙 일정 수준의 하락 시에는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매도하라는 손절매 원칙 사고 싶은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조금씩 사들이라는 분할 매수 원칙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우량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우량주 장기 투자 원칙 여윳돈으로 분산 투자하라는 미수몰빵 금지 원칙 등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많이 접하는 원칙들이다 이것들만 철저히 지켜도 주식으로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드물고 가산을 탕진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일까 이유는 몸과 머리가 따로 놀기 때문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장기 투자라는 것이 다이어트처럼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인 탐욕과 공포 심리 때문이다 목표 주가에 도달해도 더 오를 것 같아서 팔지 못하는 심리나 오늘도 상한가를 향해 달리는 잡주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은 탐욕 때문이다 우량주를 들고 있어도 단기 악재로 주가가 출렁이며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손실에 대한 공포가 생겨 버티기 힘들다 반대로 이런 본능을 이겨내고 원칙을 지켜낸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결국 살아남아 승리자가 된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분석한 재미있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이다 논문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과정을 초심자의 행운 확증 편향이 만든 성공의 신기루와 자금 투입 확대 물타기 프로세스의 3단계로 구분했다 와 이 내용이 정말 가슴을 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1단계 초심자의 행운 처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한 두려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자의 기본 원칙을 따르며 투자한다 초심자의 행운이 작용해서인지 아니면 투자 원칙에 따른 매매 덕분인지 처음에는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 초심자의 행운으로 생각지 못했던 수익을 손에 거머쥔 1단계를 경험한다 2단계 과신 편향으로 자금 투입 확대 초심자의 행운을 얻은 투자자는 자금이 더 컸다면 더 큰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마련이다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면 지금 수익의 2배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적지만 달콤한 수익을 맛본 개인 투자자가 더 큰 수익을 바라며 투자금을 급격히 불리는 단계다 논문은 2단계로 접어들면서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개인 투자자는 1단계 성공 원인을 초심자의 행운보다는 자신의 투자 능력으로 돌리며 추후 투자 성공에 과도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과신 편향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확증 편향은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학적 용어다 즉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기사 정보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주식 시장이 상승을 시작할 때 주식을 처음에 시작해서 돈을 벌고 자금을 늘리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점점 시장이 고평가 영향으로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3단계 물타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손절매를 못해서다 자신의 투자가 실패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손실률을 낮추는 일명 물타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 몇 번의 성공으로 얻은 수익을 단 한 번의 실패로도 다 날려버리게 된다 결국 7할의 승률을 가진 개인 투자자도 단 한 번의 거래에서 크게 손실을 보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논문에서는 이런 행위를 몰입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후에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질 때 나한테는 주식 투자는 맞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팔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 좋은 주식을 물타기를 해서 시장 하락을 견디면은 결국 상승장이 오면서 손실을 만회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 3단계를 보면서 저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뜨끔했고요 여러분들도 어쩌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 과정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주식 투자 유 경험자들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지인들을 만류한다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주식 투자를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어느 순간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는 무서운 경험을 해본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누려본 투자자는 눈빛이 달라져 있다 당신이 유혹에 약해서 원칙을 자주 깨는 사람이라면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아닌 직접 주식 투자에는 발붙이지 말기 바란다 논리보다 감성이 앞서는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사람 쉽게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은 적성에 만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좋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의 성격과 주식 투자가 안 맞으면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주식은 매에 고작 몇 명의 수평 의미가 탄생하는 정도다 그들에게 주식 투자 성공의 비결을 묻는 것은 로또 당첨자에게 당첨 비결을 묻는 것과 같다 조상님이 꿈속에 나타나 번호를 6개 불러주더라 같은 번호를 30년 동안 찍었다 식의 비결이다 주식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지속적으로 맞춰야 한다 그들이 예측이 들어맞을 확률은 사실상 50%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여기서는 일본의 주식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던 고레어와 긴조도 중장기 투자 중에 몇 번의 파산을 맞이했고 10대 때부터 천재적인 투자 능력을 보여준 미국의 제시리버 모어도 몇 번의 파산과 재기 끝에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로 성공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식형 투자자인지 부동산형 투자자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본능에 치우치는 사람이라면 주식 외에도 다양한 투자가 있으니 주식을 하지 않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자 즉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본성인 공포와 탐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요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젊었을 때는 직접 개별주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인덱스 펀드나 지수추종 ETF에 투자라고 권고를 하고요 이것도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손실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궁극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내가 보는 주식 투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는 영원히 팔지 않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독점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면서 복리 마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초우량 주식을 말한다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증권사 앱을 깔고 나서 그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성장주라서 배당이 없거나 적지만 업계 1위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셀트리온, 네이버 같은 2020년 기준 인기 주식일 수도 있고 현대차나 농심, 롯데칠성과 같은 비인기 우량 주식일 수도 있다 이것저것 재는 것이 귀찮으면 삼성전자를 골라도 된다 혹은 지금은 찬밥 덩어리라 볼 수 있는 KT, 한국전력, KTNG와 같은 회사도 좋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애플, 아마존 같은 초인기 주식도 좋고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무거운 비인기 주도 좋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식은 추천도 아니고요 이 주식을 투자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우량주를 투자하는 게 정답인 건 맞는데요 자신이 고르고 항상 이 주식이 성장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현재 좋다고 그게 천년만년 우량주류는 아닌 거거든요 꼭 주의해야 합니다 논리는 이렇다 20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한때 고수로 불리던 수백억대의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 일명 슈퍼개미는 어느 순간 배임, 횡령, 주가 조작, 파산, 자살 등의 뉴스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이 높은 만큼 고리 깊이도 일반 투자자와는 수준이 달랐다 반면 워렌버펫을 위시해서 오랜 기간 동안 주식 성공 가도를 이어가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률을 장기로 끌고 가면서 배당수익과 투자원금의 복리효가로 끊임없는 수익을 만드는 투자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잃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 말로 가장 완벽한 투자다 자칭 슈퍼개미라고 홍보하는 이들이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익사업인 투자 강연이나 멤버십 회비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슈퍼개미가 왜 개미들이 코무준 돈을 탐하는지 의심해 본 적이 없는가? 능력있는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남의 돈을 굴리면서 수수료로 역대 연봉을 받는 이유도 같다 투자 수익보다 강연료가 더 많은 혼다 캔도 그런 원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독점적이고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1등 기업 우량주를 찾는 것은 너무나 쉽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혹은 외국의 회사 이름을 적어보라고 한 후 거기서 고르면 된다 그런 기업들을 평생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이다 사고파는 타이밍이 아니다 함께 나아가는 기업 공동대표 관계로서 말이다 또는 수익률 3에서 4%의 상가 건물 운영하듯이 가져가는 거다 회사 가치가 혹은 상가 건물 가치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하진 않는다 조금씩의 지분 수익 혹은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긴 시간 함께 하다 보면 기업의 인지도가 올라가 있고 상가 주변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공동대표 자리를 한순간에 내려놓을 일도 없고 월 수익을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상가를 팔 필요도 없다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1등 기업 주식을 사서 기업 공동대표의 마음으로 혹은 상가 건물주의 마음으로 시간에 투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일 때 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영원히 팔지 않을 주식을 사겠다는 목표로 투자 마인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런 종목 고르는 것도 힘들다면 인덱스 펀드를 하면 된다 운용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면서 수익률도 최상급인데 인기는 없는 요상한 펀드가 있다 즉 여기서는 영원히 팔지 않을 좋은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를 표현할 때 곧잘 쓰는 말이 있다 투자한 회사의 동업자 마인드를 가져라 나는 그저 훌륭한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된 셈이다 삼성전자에서 아무나 일하지 못해도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글로벌 1류 기업에 투자한 동업자 관계라 폼나지 않은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소유해라 단 한 주의 주식으로도 가능하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지향하는 투자거든요 성장주 투자죠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냥 적립식으로 매달 모아가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해도 그래서 그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도 2, 3년 동안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자신이 산 가격이 기업가치 대비 낮은 가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이것으로 바이런 베이 님이 지은 젊은 부자의 투자 법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특정 장들만 봤는데 다른 장의 내용도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런 베이 님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두 분야에 대한 내용도 많거든요 그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에 관련된 내용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책 내용도 되게 재미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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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